가면 된다는 거겠죠? 이리로? 요것이 하렘 여기 뭐가 있네요? 여기 파란 게 있습니다 이리로 가는 건가? 아 아케인 샹추어리 호라즌의 일지를 찾으십시오 이 아케인 샹추어리에 호라즌이라는 마법사가 있는데 그 마법사가 제가 찾아보니까 디아블로1의 마법사라고 합니다 1의 이제 주인공팀 마법사라고 해요 제가 또 쓸데없는 거 잘 알고 있죠? 잠깐만x2 잠깐만x2 너무 뜨거워 잠깐만x2 아니 가! 뭐하는 거야 여기서 낑겨서 불이라 제가 또 불에 강한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? 파이어 저항력 50% 상승 볼까요? 파이어 저항력 64 데미지는 9에서 36입니다 좀 태화된 것 같지만 방패도 하나 이거라도 사겠습니다 돈은 많으니까 자 방패 하염 저항력 하염 저항력 64 하염 저항력 64 갑니다 어? 어? 이거 밀려난다 어? 마치면 밀려나네? bn 근데 어? 여기서 아 포탑도 있어? 레벨업도 했네요? 이렇게 찍어주겠습니다 어? 테스트 갱신됐다 소환술사를 제거하십시오 잠깐만요 하품하는 사이에 갱신됐습니다 소환술사가 누군데요? 뭐 걸렸거든요 지금? 뭔가? 저거는 얼음이구만 이게 얼음 저항력이 있나요? 콜드 저항력 10% 붙어있네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빨딱 대라고 어우 시원하다 때리는거 메이스 좀 화났었거든요 이리와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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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약이 없어 물약이 없어 어어 어어 잡았어? 어? 얘가 무슨 마법사가 디아블로1의 캐릭터라고 하는데 뭐 잡았습니다 아이템도 별거 안주네요 자 상자있네요? 상자에선 힐링 포션 하나 나왔습니다 호라즌의 일지 어어어 굉장히 길게 말했습니다 뭔가 열렸네요 일단 캐스트 목록을 보기 전에 대화를 설명하자면 이 탈라샤의 무덤 7개가 있는데 그중에 진짜 무덤은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갑자기 이게 설명이 나왔는데 대천사 티리엘이라고 있는데 그 녀석은 디아블로1에서 싸움은 안하고 구경만 했는데 그게 너무 열받는다고 생각을 했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 캐는 왜 대천사 하면서 싸움도 안하고 구경만 했어 라고 막 이제 화를 내면서 서로 싸웠는데 그것 때문에 악마들이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패스트 목록 선수서 잡았구요 탈라샤의 무덤으로 가져가기 아 이거 이건가봐요 탈라샤의 무덤의 상징은 이거라고 합니다 마을로 돌아가서 소환술사 정보를 알아내시오 일단 이거 먼저 에이 포인트 갑니다 마을로 어휴 할말 있는 사람이 많나보네 파라 자기는 죽은 소환술사를 동정하지 않는데요 자 데커드 케... 뭐죠? 어? 야 끝났네? 파라랑 대화하면 끝나나보네요 데커드 케이는 할말이... 할말이 없어졌어요 갑니다 그러면 탈라샤의 무덤 깨면 되는거네요 어휴 진행이 빠르네 어디 보자 무덤이 어디야 여깄네 이건가보죠 이거 동그라미 여기 아니라는 거네요 오 어? 이건가보다 야 이트 두번째 두번째만 찾았습니다 어? 여기가 보다 어 되게 깊었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지팡이 넣었나보네요 이 윗부분이 비슷하게 생겼죠 아무런 퀘스트가 안 뜨네 승인? 친구 한라자의 방 오 뭐야 여기 지팡이는? ㅋㅋ 이 지팡이 어딨어 정신나간 타격감 지팡이 어딨어 아 큰일났네? 이거 줄래?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껴야되나? 아 그 잠깐만요 아이보리 아이보리 창이 있었거든 용운창이었나? 내 창 어따 갖다 놨어 아 내 창 어따 갖다 놨어 아아 언제 또 팔아치웠대? 수원도 좋아 아휴 자 갑니다 탈라자의 방으로 장비가 굉장히 믿음직스럽지 않은데 뷰리얼 잠깐만 잠깐만 오 겁나 내려져 별로 안쓴데? 우와 겁나 약해 제 생각에는 하자대가 활약한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어 흔들려 흔들려 뭔가 세개 네개 나왔네요 계속 있습니다 티디 티디 티디얼? 티디엘이죠? 티디얼이라고 돼있네? 흠 흠 흠 흠 흠 아 얘가 티디얼이 뭐라 그랬냐면요 아 와줘서 고마워 나 여기 갇혀있었어 근데 더 빨리 왔어야 됐어 라고 했구요 왜그러냐면 디아블로랑 디아블로의 형인 발이 자신의 맏형인 메피스톨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왔대요 근데 제가 늦어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났대요 흠 그리고 티디얼은 약해져있어서 여기 못 있겠대요 내가 해결을 해야된대요 이 미친놈 아닙니까? 흠 황당하네 제린과 대화를 나누세요 아 영주님한테 갑니다 어 할말있어요 할아버지? 어 일단은 티디엘이 좋은 녀석이라고 하구요 빨리 가라고 합니다 저한테 그러면은 파라가 말을 하고 싶은 모양이지만 빨리 가겠습니다 가라고 했으니까 흠 흠 어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알이랑 디아블로를 놓친건 유감이라고 말을 했어요 메시프에게 대화를 해서 동쪽으로 가래요 와리부가 아니라 메시프라네요 와리부는 그럼 보조 팽당한건가요? 너는 최선을 다했대 너는 더 최선을 다해야 했거든 동쪽으로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여깄네 메시프 포탈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저기까지 갔다오게 한거에요? 독하다 진짜 아 아 얘는 빨리 나가고 싶은데 제린이가 마을을 봉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갇혀있었대요 빨리 떠나고 싶었는데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가는 곳은 완료됐다 갑시다 코라스트 보드 코라스트 보드 흐라틀리 엄청난 설명이 나왔는데 이 흐라틀리는 금속을 가공하는 마법사라고 합니다 대장장이 마법사인가봐요 그리고 이 동네는 지금 뭘로 보는거죠 이거죠 이 동네는 악마의 군세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기 오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래요 제가 미친 사람이래요 그리고 여기 자카룸 세력이 있는데 자카룸이란 세력도 악마들과 손을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거죠 저한테 히스트가 없는데 히스트가 없는데 나탈리아 여깄다 어 제가 이제 3대 악마라고 하나봐요 그 디아블로 바알 메피스톨 3대 악마라고 하나봐요 저지하는걸 돕고 싶은데 여기서 명령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 나탈리아는 이 음 뭔소리 명령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오 됐구요 NPC가 별로 없네요 마을 넓은데 비해서 데커드 케인 할아버지 또 있네요 디아블로 여기를 지금 디아블로들이 박살내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해치우라고 합니다 용머스는 뭐야 여깄네 음 올머스인데 이 올머스는 엄청난 마읍사였대요 그리고 제가 대화를 걸면은 지식을 나눠주겠대요 아이템을 나눠줄거 같은데요 심지어 돈 받고 팔거 같은데 아 이런거 파는군요 오 해골머리다 공격등급 올려주네 근데 제가 끼고있는게 더 좋아보이죠 방어력 엄청 높다 너무 높아 땡 땡 땡 바 here 오 지나 부장 하나도 나 이 우리